정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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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우리는 의인이다 실수함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보니 실수함이 아니지 그래서 대이 아니에요 제가 오케스트를 연주하잖아요. 2강 편성은 3, 40, 3강 편성은 50, 60. 거기로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. 또 무대 위에 있을 때. 여러분, 무대에 있는 게 하나의 무대에 복받는 시간. 아시겠죠? 연습시간이 오래 걸리죠. 빠르게 합니다. 시작! 그렇지. 성경 기억합니다. 성경을 여시고 배고나면 불쇄 늘받게 하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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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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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사십시오. 우리에게 큰 기도를 주시옵소서. 위안분들 오시고 가시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늘 신뢰절장 되시고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. 기도하는 것이 강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을 기도로옵나이다.